오늘 피 엄청 뽑았는데 얼른 먹고 회복해야지. 너 걱정 말고 얼른 먹어. 팀장님도 많이 드시고 건강 회복하십시오. 야 진짜 맛있네. 이게 뭐 새로운 요리의 탄생이네 이거. 이거 계란 후라이가 왜 세 개밖에 없나? 계란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. 저 괜찮으니까 드세요. 야 고혜리. 내 거 먹어. 괜찮습니다. 팀장님 드십시오. 나 알러지 있어서 계란 못 먹어. 나 드시면 먹어. 알러지가 있으셨습니까? 근데 몸통은 다 운동하실 때는 계란 엄청 삶아 드시더만. 알러지가 생깄다 안생깄다 그러는갑네. 나 괜찮다니까? 달군 씨 먹으라고 한 건데. 안 먹으려면 내가. 비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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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비비라고. 아 야 이거 국물이 진짜 새로운 음식이다 진짜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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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